이게 유튜브에 올라갈진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제가 하는게 아니라 마누라가 갑자기 방송중에 난입을 해가지고 덜롱다크 한번 해보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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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때렸어! 자! 일단 반갑습니다 이번에 해볼게임은 덜롱다크 인데요 이게 유튜브에 올라갈진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제가 하는게 아니라 마누라가 갑자기 방송중에 난입을 해가지고 덜롱다크 한번 해보겠.. 아! 자! 아! 아! 진짜 때렸어! 아! 덜롱다크를 해보겠다고 요청을 해서 아 진짜 아파..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일반인이 덜롱다크를 맨 처음 접했을 때 어떻게 지내려고.. 한 마디만 더 해라.. 술래자 할래? 술래자? 가장 쉬운거 가장.. 만만한 곳은 신비로운 호수죠 거기 가자고? 그래 가라? 숙련된 플레이어를 위한 장소입니다 이 등산가에 낙원에는 조벙협 바로 뒤로 가기 누르죠? 신비로운 호수 가자 왜? 진짜 돌았나 이게.. 죽을래? 섹시워먼 네놈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에이그.. 싸웠놈 아! 미안하다 왜? 좀 빨리 치든가 아니 나는 이거 영어 타자를.. 당황했잖아요! 영어 타자를 잘 몰라가지고 천천히 보고 오면서 어딨지? 하고 보고 싶었어! 오옹! 미안하다 내가 마음이 시껌해서 아니 너무 길잖아요. 그냥 섹시워먼히 proportions 프린세스 와우 근데 이게 처지네 어 여기까지가 끝인가 봐 수락하기 어디를 홍 suggestion 30분 동안 살아있기를 자 일단 집에서 시작을 하네요 술뢰자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래 보통 야외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바로 집 안에서 시작을 합니다 바로 나가네요 어? 다시 들어갈래 무슨 폐기야? 어! 어! 다시 열어주세요! 그래 한 번 해봐. 하나하나 살펴봐야겠다. 어 자기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응. 아 깜짝이야. 왜 욕해! 장갑이 무서워! 진짜 빨간색이 튀어나왔어. 핀 줄 알았어. 챙겨 빨리. 아 그래? 내가 끼고 있는 거보단 나일걸? C를 누르면 내가 뭘 누르고 있는지 나와. 이게 네 얼굴이야. 내 성형 전 얼굴이랑 비슷한데? 이 장아리 똥조림. 이거는 먹어야 돼? 지금 먹을 필요는 없어. 그럼 가가야되나? 어 자클리. 음 에이 러스프. 가져가. 응. 그건 필요없어. 가져가지마. 얘는 곰 눈에 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곰 눈을 시야 차단해가지고 내가 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되게 참신하다. 그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하다니 진짜 참신한데? 난 스프 챙겼는데 이거 챙겨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맞아 맞아. 난 똑똑해. 역시 난 천재야. 얘도 챙겨가야되지? 아... 뭐 그래 챙겨. 근데 저기 너무 많은데? 그건 왜? 괜찮아 보이지 않아? 뭔가 잡쓰레기들 다 죽게 생겼네 얘. 오케이. 저는 집에서 물품 같은 걸 바로바로 안 쓰면 버리자 주의고, 얘는 진짜 쓰레기 같은 것도 다 챙겨요 일단. 다음에는 꼭 필요할 거야 하면서.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기거든요. 아 너무 짜증나. 제가 우리 엄마 닮아서 그래. 너무 알뜰해 진짜. 어머님이 정말 알뜰하신 성격이시네. 그치? 책을 찾았어. 어? 이거 챙겨야 돼? 라디오도? 라디오를 어떻게 챙기노? 어 얘도 가져가야지. 따뜻하잖아 그러면. 빨리 집안 살림 다 뜯어가라. 갖고 갈 수 있으면 당연히 다 갖고 가야지. 그거 어떻게 들고 가냐고. 그거 없어? 구르마 같은 거 없어? 쇠질에 말하는 건가? 말을 어렵게 해. 늑대가 있는 거야 그럼? 늑대 그림이 있으면 늑대가 있는 거니? 허어! 최상급 아이템이 벌써 나오네요. 역시 순례자 난이도. 일단 다 걸쳐. 자기가 지금 거의 맨몸 상태거든? 오케이 오케이. 양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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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양말을 두 겹 쓸 수 있어 자기야. 양말 기존에 신고 있는 걸 눌렀잖아. 그냥 오른쪽 슬롯을 눌러야지. 이제 그걸 껴. 마모가 끼는 거야. 됐어. 신발도 두 켠을 신으면 되잖아. 아냐 신발은 한 켤레밖에 못 신어. 왜? 너 두 켤레 신어볼래? 내가 신발 두 개 줄 테니까? 실제로. 상자. 아 혹시 계속 부수라는 거야? 난 들고 다니고 싶은 거야? 도끼가 없잖아 지금은. 도끼는 왜 없는데? 이제 밖으로 나갈 때야. 집에 있는 걸 다 챙겼으니까. 도끼 왜 나가? 집이 제일 안전하잖아. 살기 위해서? 지금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나가야 돼? 마음대로 해. 그럼 난 아무 준비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나가? 아무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준비하러 나가야지. 절대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 여기에서는 늑대랑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어. 이 난이도에서는. 진짜? 응. 늑대가 거의 우리 뿌구 수준. 단 하나 단점이 있다면 지금 춥다는 거야. 체온이 떨어지고 있잖아. 춥 좀 찍으면 되잖아 그냥.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하는 게 좋겠지? 밖에서 이렇게 으리부리 하고 있는 거 보단? 다른 아이템을 더 얻기 위해서. 이 집은 이제 볼장 다 봤으니까. 썻은 어떻게 해? 자기야? 저기 어디 있나 몰라서 지금 두리번거리고 있는 거야? 왜 아무도 없어. 그냥 가. 어? 아니 왜 정상적인 길로 놔두고 언덕을 가고 있냐고. 전기줄 따라서 가. 전기줄 따라서 가.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아니 사슴이잖아. 사슴 덜 박는 거 아냐 나를? 아니 미쳤어. 너보다 쟤가 더 겁 많아 빨리 가. 상상 참 참신하네. 아니 언덕으로 가지 말라고. 저기 어디 있는지 봐야 내가 숨어있을 거 아냐? 우리 위해서. 아니 쟤 공격 안 하고 그냥 도망간다니까. 자기 시야 되게 좋다. 나 사슴 보이지도 않았었는데. 노래 겁 많은 사람들이 되게 잘 봐. 움직인다. 가까이 가봐. 자기 일에 충실한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어. 나를 태워주는 거야 그럼? 응. 진짜? 아니. 그냥 자기에게 좀 용기를 주고자. 어 택배 없어. 아 택배래 그거. 도끼 없어 도끼? 도끼도 이제 자기가 구해야지. 어디서 구하는데? 어딘가에 있겠지. 멀메에서 나오는 거야 그럼? 돌았나. 뭐가 있어 저기. 뭐야? 몰랐어. 아 가까이 가. 상관없어. 나 때리면 어떡해. 아니 같이 기념사진 찍으라고. 괜찮으니까. 내가 물면 어떡해. 난 자기가 믿지 않겠어. 자기 지금 내 미션 걸려가지고. 자기야 자기가 물면. 아니 자기 오래 살아남는 게 미션이야. 내가 널 죽이려고 하겠니? 자 물면은 내가 전 재산 다 줄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건 내 돈이고 내 돈인데. 그건 맞지. 아니 지금 자기 내가 미션 실패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 난 이렇게 안전하게 가졌어. accident. 어어 아 니 얼굴이 더 무섭게 생겼어. 빨리 가. 어 이제 없다. 하아아아아. 와 근데 진짜 술래자 난이도 진짜 쉽네요. 보통 Иalous은 지금 얼어 죽었거든요. 와 근데 봄이네 그냥. 일단 어딜 가야되는데 근데. 당연히 가고 싶은 덴 가. 아 목적지 따위 없어 그래? 어딜 가든 뭐가 있거든 여기는 뭐야? 광산이야? 기찻길 같은데? 기차킬렬 보박살이 아기 아기 살 도장 다 치이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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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면 안 돼! 떠나면 안 돼! 이 맵을 떠나서 다른 맵으로 가지는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안전하다고 됐잖아 까비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비쌍용 스테로이드 이렇게 아이템 이름 한 번씩 읽어달라고 찾는 중 비어쓸 까비 능선에 있지 말아주세요 짜순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너 왜 우리 마누라한테 막 훈수 드냐 죽고 싶어 훈수는 네가 제일 많이 놓았거든 미안 조용히 있을게 응 저기 뭐가 있어 또 시체네 누가 시체야 사람 시체지 그럼 뭐야 지갑 없나 지갑 잊어봐 불피우려다가 죽었나봐 불피우려다가 죽은거야? 누가 셋을 쏜거 아니야? 누가 죽인거 아니야? 으응 나물위에 숨어 있나봐 누가 날 놓으려고 죽어 아니 자 배그에? 누가 봐도 배그야 지금 뭐가 또 온거야 뭐가 아까 바지를 얻은거 아니야? 바지 아니라 신발이었어 아 그래? 지금은 그게 더 괜찮네 이거? 그럼 마모 안녕 이름 모르시체 이게 뭐지? 아 뭐야 아 뭐야 사줌나 흔해 빠진 돌이였습니다 어 이 돌이 아래 지금 인도하고 있어 이리로 오라고 어 그러게 어 뭐지? 어 집이다 집이다 누가 날 위인한거야 주변 잘 살펴봐야지 멀리서 혹시 몰라 날 여기 가둔 다음에 내 몸을 뺏을지 내가 스프도 있고 토마토 통조름도 있으니까 집 어디갔어? 사라졌어? 아니 바위디오 숨어있잖아 지금 와 돌았나 아 저거? 아니 어거 늑대 나오는거 아니야? 곰 나오는거 아니야? 곰곰곰? 무슨 여행인데 곰이 나오는거 아니야? 알고보니 늑대대 소식지? 그래 혼자 상상해 날의 소설책을 한 권 두 권 한 세 권까지 써라 여러분 좀 얘 마우스가 너무 분주하게 움직여가지고 좀 멀미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잠깐 화면에서 눈을 빼고 눈 감고 있으면 괜찮아지거든요? 좀 괜찮아지만 다시 보고 멀미 느끼고 그렇게 하세요 아니 자기야 저기 저기 집 있잖아 왜 안가? 멀리 떨어져서 가려고 이렇게 어휴 아기 미안했어 자기 말 들어볼께 와 죽었나봐 이거 자기 미래의 모습이야 그 옆엔 자기네 와우 애기 코딱지 원하네 누가 있는거 아니야? 어떻게 문 열어야 돼? 이게 돌롱다크 역사상 가장 무언가 많이 들어있는 집이야 안타깝게도 총은 없네요 오! 오! 제일 중요한거다 자 0부터 시작해서 쭉 돌려봐 30까지는 쭉 가 난 안믿어 알았어 믿지마 오케이 이제 반대로 돌려야돼 반대로 거짓말 진짜로 난 아무도 안믿어 믿지말고 뒤짓이든가 그러면 말 그렇게 아니 무슨 나쁜 아이구나 너 어떻게 말을 그렇게 아니? 아무도 안믿는다니 남편인데 나 우리 엄마도 안믿어 정말 아무도 안믿는구나 죄송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할말을 잃었다 엄마도 안믿는다니 인생에 얼마나 불신이 깊은 것인가 뭐라고 쓴거야? 스페이스 누르면 읽을 수 있어 영어로 You won't remember me The world doesn't stop Observe Servivi Your father's son Servivi 네 자기야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무서운게 뭔지 알아? 뭔데? 자기가 서바이브를 서비비로 읽었단 말이야 어 근데 아무도 안 웃어 나 혼자 웃었어 집이 왜 안나오노? 니가 많이 안돌아다녀서 어 저기있다! 아니 그거 우리가 발견했던 집이야 빨리 돌아가 방금 전까지 있었던 집이라고 성신차려 진짜 진심으로 그게 집인걸로 생각했던거야? 갑자기 쓰러져서 웃는데요? 진짜 진심이었나봐 집 처절에 내가 너무 멍청해보여 되게 해맑게 저리타! 이랬는데 이 정도일줄이야 왼쪽? 어 그쪽 쭉 찍지 어 뭐 날라다녀 새? 내 눈 파먹는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세상에 모든 야생동물이 너에게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마 아니 엄청 많은데 지금 밑에 시체 있는거 아니야? 시체? 어 어떻게 알았어? 어 곰! 곰! 곰이 어딨어? 곰이 있다고? 저기! 어 진짜 곰이 있네? 어떻게 해? 어 쟤는 조금 위험할지도? 어! 어! 어 근데 어떻게 발견했어? 곰이 있다는거야? 원래 곰만 하는 사람들 되게 잘 발견한다고 저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은 안전할거야 저 건물? 곰이 속이 있는데? 초소초소 곰이 뛰어면 어떻게 해? 곰이 또 빠를거 같은데? 아 괜찮아 아냐아냐아냐아냐 내가 조회가 볼게 빨리 가아 아악! 나 건드리지마 나 엄청 예민해 지금 곰은 한마리만 있는거 아닌거 같아 두마리 있을거 같아 안그래 절대 안그래 다행히 같이 꼬막 놓는 사람은 뭐 찾겠지만 야 완전 초하드난이도해서도 곰이 두마리이상 나오진 않아 곰이 나 본거 같아 안 봤어 그쵸 어딜 봐서 널 봤다는거야 코앞이야 코앞 이 악물고 뛰어 괜찮으니까 안전보장 100% 환불 가능 알았어 알았어 5초 뒤에 뛸게 그럼 5 곰이 나 본다 곰이 나 본다 곰이 날 본다 곰이 날 본다 곰이 날 본다 곰이 날 본다 오 활이다 자기야 도끼도 있어 지금 정신이 없어 되게 엄청 좋은 아이템들을 다 주웠는데 감회가 1도 없고 그냥 눈물 Hoe 안결인가요? 이 초소 안에 있으면 곰이 못들어와 왜왜왜 원래 게임이 그래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저거 뭘까? 알아서 해봐 자기야 어떻게 해야해? 어떻게든 해봐 어떻게 해야돼 자기야 이제 슬슬 밤 된다 그럼 어떡해! 조금 위험한대? 여기 있어야돼?? 여기 있으면 안되지 그러면? 바람이 잘 통하는데 잠깐 누가 있으면 안되나? 건물을 찾아 어떻게 해서든 나가 이제 지금 곰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움직여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야야야야야야야!!!! 야 아웃라스트 같은 거 시키면 거품 물면서 죽겠는데요? 뭐야 왜 우리지? 뭐야 감이 누가 날 막아나 박진나 부르르르르르르 물어하는 거야? 자기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외계 출신이었구나? 하여튼이 우리 엄마 딸인데 이것도 타룰라가 그걸 잡네 참 화가 났어 안 봐도 돼요 아하하하! 미안합니다. 슬슬 복장 터지는 사람 몇 명 속출하고 있어. 진짜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겁이 많아요. 하라는 대로 막 하면 되는 거야. 오! 뭔 소리야? 아 왜 이렇게 피곤하냐 이 게임. 네가 해보고 싶다며. 너무 절벽인데? 아 안 물러떨어진다. 천천히 내려가면 돼. 혹시 내가 못 보면 저기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천천히 내려갈게. 자기야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아 그래? 해가 지고 있다니까. 아! 누구세요? 아니야 발을 뼈어 자기가. 아이씨. 자 이제 상처를 치료해야 돼. 스페이스 눌러. 붕대. 어 사용. 하아. 자 손목 삔게 치료가 됐지만 여전히 고통이 있어. 다시 스페이스를 눌러. 이제 진통제. 통증. 됐으. 딱 고쳤다. 어 늑대 울음소리 들려. 전망대 가자 전망대. 아 늑대 울음소리 들려. 전망대 가자. 상관없고. 저 노란색깔? 어. 저게 전망대 표지판이거든? 아! 아! 아이고 또 뼀네. 이게 경사진 곳을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 그래. 일단 다 내려와서. 아까랑 똑같이 해봐. 여기? 자 스페이스. 숨어있을래. 응 숨어서 해. 레이텔. 숨통제? 어. 잘하네. 보여서 고인물 다 됐구먼. 자 이제 전망대 갑시다. 자기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거 보이지? 어 전망대 가자. 표지판 보면 되잖아. 어? 여기로 가야 된다. 아 이 게임 왜 이렇게 치친다. 자응이 엄청 대단하네. 제가 이걸로 돈 벌어요. 갑자기 남편이 좀 자랑스러워 보이고 그래? 시챈가? 물이라고! 자응아. 이 새끼. 자기야. 응? 쉬프트를 눌러서 뛰는 건 어때? 어. 잘 뛰네. 아 무서워. 내가 쫓아오는 거 같아. 니 발자국 소리에 니가 쫄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 왼쪽 왼쪽. 어? 응? 계속 올라가. 여기? 아니 왼쪽. 왼쪽이 방향이 어딘지 몰라? 왼쪽? 왼쪽? 자아 하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 여기 길이다. 잘 찼네. 아이구 잘해줘요 우리 자기. 사실 좀 연기를 낼 수 있을 거 같아. 좋아. 하늘 되게 예쁘다. 되게 좀 가만히 보면 안돼 나 너무 어지러워. 알겠어. 다른 사람들도 더 토하겠다. 전망대. 아 여기 뽀사진 전망대였네. 맨날 까먹는다 여기. 어떡해. 괜찮아. 나 추워 죽는 거. 아! 왜, 뭐, 뭐, 왜, 왜? pesky 아, 진짜 놀랐네. 내가 더 놀랬다, 야! 이는 통장하지 마세요. 상자를 뒤져보라고, 상자. 저 돌부리에 등산로프 방금 먹은 거 벌업. 왜? 먹었으니까. 여기다가? 어. 허리펴라님. 감사합니다. 띠 Pepper님이 허리펴라 를 쓴 건데 왜 허리펴라님 이랬어? 저 사람이? 이따윙~~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빨리 내려가 이제 줄 타고 어! 늑대 있어! 눌러 빨리 시간 없어 내려가 아래로 어뜨케 내려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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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키 아래키이 아 난 이걸 누르지 야 미친거 아냐? 흥흫흐흐흐흐흫 아래키를 누르라니까 방향키 아래를 누르고 있어요 S를 누르라고 S 하아... 자기 진짜 좀 위험하네 이제 앞으로 가 내가 길 안내해줄게 자기가 길을 모르니까 뭐해? 이거 부엉이 소리야. 밤이잖아. 자 누가 으르렁거려 으르렁! 으르렁거렸어! 자기야 배에서 난 꼬르륵 소리래 으르렁 소리가 아니라. 아 그래? 여기 배에 야수가 사는 거야? 여기 올라가야 돼? 어. 올라가면 늑대가 안 와? 응. 오키. 하루쯤 올라가 여기 에스컬레이터 없어? 야 들어가. 온 닫고. 하 여기도 총이 없네. 일단 불 끄고 식사를 합시다. 자 여기에서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어. 어? 먹으면 안되는데 이거? 잘못 눌렀어. 괜찮아. 이거 먹어야겠다. 그치. 물도 먹어야 되나? 어. 소다를 먹을까? 어. 이거? 어. 어. 나 전혀 추워지는 것 같아. 이거 게임이 진짜. 어 창문 열려있어서 그래. 우리 방 창문. 아 그래? 다 먹었어? 어 이제 된 것 같은데? 아니야. 물 마셔 물. 이거? 됐어. 이제 자자. 자 침대를 클릭해. 잠자기? 12시간 자야 돼. 12시간. 아 지금 12시간 자는 건 좀 낭비고. 10시간 자자. 10시간. 자. 어 내가 10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지금? 어. 이제 꺼. 왜? 10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쿠라야. 우와. 짜증나 진짜. 진짠 줄 알았어? 응. 자기 너무 귀엽다. 아 진짠 줄 알았대. 자 이제 주변 다시 잘 둘러보면서 파밍해. 불 붙여볼래? 응. 그래. 책으로 어. 책으로 불을 붙여. 아 그 책 말고. 따뜻해진다. 됐어 이제 더 넣을 뗄감을 찾아야 돼. 이 책상 아래쪽 봐봐. 어. 오케이. 그걸 넣으면 되겠네. 연료 추가. 어. 삼나무 당작. 연료 추가. 안녕하세요. 다른 거 넣지 마. 그거 넣으면 뒤진다 진짜. 뒤로? 어. 안 넣은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컨트롤 키. 컨트롤. 아 따뜻해진다. 불멍. 넌 이미 충분히 따뜻해. 이제 놀면 안 되고 한 시간동안 불이 붙어있잖아. 어. 그러니까 물을 만들 거야. 아까 토마토 캔을 따서 먹었기 때문에. 캔을 쓸 수 있거든. 비어있는 캔을. 자 그 스토브 쪽 눌러봐. 요리 슬롯이라고 있어. 물. 물. 재활용한 깡통. 0.5리터. 요리. 고. 반대쪽도 똑같이. 으흠. 물 실시간으로 기다리시게요? 하하하하. 아냐? 아냐 기다려. 좋네. 아휴. 신문물에 찌든 녀석. 우리 대 좋다. 나도 대시는구나. 야 모니터에 손 대고 있지 말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모니터에 진짜 따뜻해지는 줄 알아? 나 4D네. 야. 자기가 잠들면 안돼. 자지마. 앉자 새끼야. 자는 줄. 굴라 잘 자네. 하하하하. 비휴대용 식수. 야 근데 시간 많이 늦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 그래. 물만 다 끓이고. 어. 바로 눌러야 되는 거야? 아냐 아냐 기다려 기다려. 다 완성되면은. 어 됐어 이제. 이제 눌러? 어. 얘는. 그것도. 이제 한 시간을 자. 저장하기 위해서. 지금 끄면은 저장이 안되거든. 한 시간? 어. 잘 자. 자 이렇게 번의 편으로. 히프미랑 같이 덜렁다크. 한번 시켜봤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네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더 하고 싶은데. 안 그래도. 제 덜렁다크 본 편이. 엄청 장기 컨텐츠이기도 하고. 히프미는 또 이거를 오랫동안 하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웬만하면은 이제 오늘 죽고 나서. 엔딩을. 각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난이도가 이게. 설레자 난이도다 보니까. 진짜. 살기가 너무 적합한 환경이더라고. 엥? 돈이 아닌 것 같은데. 완전 쉬워. 절대 안 죽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는데. 전혀 없었는데요. 아니야. 늑대도 만났지. 사슴도 만났지. 곰도 만났지. 다 친구야 여기에서 온. 아 뭔 친구야. 자기 곰 친구 있어? 진짜. 어디? 지금 연락해봐. 왜 안받아. 왜 안받아. 안녕하세요.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수고했다고 해. 수고한 용서는 내가 수고했지. 맞아. 빨리 꺼 이제. 안녕. ESC 눌러서 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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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